아침 주요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뉴스브리핑 플러스 노지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 노지민입니다. 밤사이에 요새 하도 건조해서 불이 많이 나요. 어젯밤에도 화재가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건조한 상태여서 화재가 좀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젯밤 11시 50분쯤에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서 불이 났는데 이게 창고 3개동을 태우고 주변 주택가로 번지면서 한때 화재 대응 2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보다 좀 앞선 시간에 밤 10시쯤에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한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오늘 새벽 3시쯤 불길이 잡혔고요. 그런데 여기서 화상을 입거나 또 연기를 마신 공장 직원 11분이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고 이 중에서 한 분의 경우에는 좀 연기를 많이 흡입해서 중환자실에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쾌유를 들겠습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이 돼서 재판 중이던 김경수 경남지사. 어제 석방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보석으로 석방이 돼서 오늘 도정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앞서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서 몇 차례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보석 보증금은 2억 원인데요. 이 중에서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되고 나머지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조건이 달렸는데요. 경남 창원에 있는 주거지에만 거주를 해야 되고 본인 재판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 재판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을 만나거나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런 건 일반적인 사항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석보증금 10억 원 중에 보증보험료 5천만 원만 내고 석방이 됐었거든요. 어제는 왜 1억 원을 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10억 대 2억 이걸 주고도 좀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김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이 건이 실제 실형 선고로 이어진 경우가 많지 않고 거의 처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 전 지사가 또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적다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저희 앞에서 홍문종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다루긴 했습니다만 기결수가 되자마자 형 집행정지 신청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디스크 증세가 나아지지 않으면서 불에 대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때문에 정상적으로 잠을 자지 못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검찰이 조만간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형 집행정지 요건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7가지 있죠.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또 임신 6개월 이상이거나 70세 이상 또는 중병에 걸려서 형 집행이 어려운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건강 문제가 혹시 받아들여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거다. 제가 보통 이걸 취재를 해보면 보통 재벌총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속 집행정지나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내놓는 종통적인 질병이 있어요. 수면무호흡증이거든요. 왜냐하면 수면무호흡증. 이전 대통령도 제거했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급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형 집행정지 요건 중에 하나에 생명이 위험하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면무호흡증을 끼워 넣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자유한국당에서도 앞서 전해드렸겠지만 계속 석방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형 집행정지가 아니더라도 사면도 안 되는 상황이고 또 가석방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보수층의 결집으로 이어질지 혹은 보수층의 분열로 이어질지 아마 양쪽 다 지금 정치적인 세법이 좀 복잡할 겁니다. 네. 검찰이 어제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씨 체포했네요. 네.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단이 어제 아침에 윤중천 씨를 체포를 했습니다. 이 체포한 뒤에 48시간 안에 조사를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르면 오늘 중에는 윤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혐의인이에요? 네. 지금 윤 씨 이번 체포영장 혐의에는 성접대, 성범죄 이 혐의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건 빠졌군요. 네. 건축 관련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건들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사기, 알선수재, 공갈 이런 겁니다. 네. 이런 의혹들을 체포영장에 넣어서 일단 개인 비리 위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단서들을 찾아나갈 거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혐의들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하고 관련된 혐의는 전혀 아니고 윤중천 씨 개인의 혐의잖아요. 네. 개인 비리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게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노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김학의 차관 사건에 대한 진술을 좀 끌어내기 위한 장치인지 이걸 모르겠네요. 네. 후자에 대해서 기대를 좀 걸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수사단 관계자가 언론에 또 밝힌 내용이 있어요. 윤 씨 체포가 김 전 차관 범죄 혐의 입증으로 가는 첫 단계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별권 수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국민 정서상 또 이런 사건에 대해선 아무도 별권 수사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지적을 높이는 언론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거의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저희가 긴박하게 전해드렸던 소식인데. 네. 진주 아파트 살인사건. 구속영장이 벌써 신청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가 40대 남성 안 모 씨. 살인과 건조물 방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사건 아시겠지만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안 씨가 어제 새벽 4시 반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렀고요. 아파트 계단으로 이동해서 여길 통해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안 씨가 경찰에 검거되기까지 한 2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이동안 18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일부는 연기 때문에 부상을 당한 거지만. 11명이 이제 직접적으로 흉기에 찔린 거죠. 네. 그리고 5명이 또 사망을 했잖아요.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여학생 2명. 또 50대, 60대 여성, 70대 남성입니다. 의도적으로 아이, 노인, 여성 등 약자를 노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짚어볼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경찰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인데 막지 못했다. 이 얘기는 왜 나오는 거죠? 지금 안 씨가 난동을 부린 걸로 확인된 것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7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해요. 그리고 또 2010년의 경우에는 폭력 등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정신 감정을 해봤더니 조현병으로 나타나서 보호관찰을 받은 이력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획 범행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 번 구속이 된 전력도 있고 보호관찰 대상도 됐었는데 신고가 거듭됐다면 조금 더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난동을 부려서 사실은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가 되고 이번에 피해를 당한 고등학교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서 사비로 CCTV도 설치하고 그랬더라고요. 네. 주민들에게 특히 또 여성이 사는 집을 위주로 난동을 부린 일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면 조현병 얘기가 좀 과도하게 부각이 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목들을 보니까 한두 건이 아닙니다만 조현병, 위험한 무법자, 조현병이란 무엇인가 이런 보도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묻지마 범행의 경우에는 조현병 환자인 경우를 좀 부각해서 하는 보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나올 때마다 좀 지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어쨌거나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사실관계가 파악 중인 상황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 범죄율이 훨씬 낮대요. 일반인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계획 범죄를 할 만한 지적인 어떤 집중력 이런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범행을 저지른 안 씨가 정말 조현병이 맞는지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되더라고요. 네. 특히 약자를 대상으로 한 것의 경우에는 조현병과 크게 연관이 없다는 의료계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다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낙인 효과만 찍어낸 다음에 책임지지 않는 행태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굉장히 좀 뭐랄까 씁쓸하면서도 황당한 소식인데 성범죄자들이 여성단체에 기부나 후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암암리에 들었던 이야기는긴 합니다만 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게 전부 순수한 반성을 하면서 도움을 주고 싶은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목적이 많다고 해요. 성범죄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진지하게 반성을 할 때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할 때 이게 양형 기준의 형을 감형해 줄 수 있는 그렇죠. 감경살과 됩니까. 그런데 여성단체에 기부나 후원한 영수증을 내면 잘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감형을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 소식을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연결되어 있는데요. 부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저희 노지민 기자가 전해준 황당한 얘기인데 실제로 성범죄자가 성폭력 관련 사유단체에 기부나 후원을 하면 형량이 감경되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저희 상담소 기준으로는 한 달에 한 5건 이상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네. 맞습니다. 감경 사유에 적용을 받는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범죄 사실은 많이 인정이 된 케이스라고 저희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변호사들의 조력이라든지 성범죄자들끼리 정보를 나누는 카페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그나마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라 라고 하는 조언을 받는데요. 거기에 보면 반성 같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관으로 보이는 성폭력 상담소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다가 후원을 하면 재판부가 보기에 성폭력 상담소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부금을 냈구나. 그러면 반성에 좀 의미가 있나 보다라고 딱 눈에 그렇게 어필이 된다.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이런 조언들을 하는 것이고 저희 기관이 어떤 취지에서 운영되는 곳인지 전혀 확인도 하지 않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후원을 하고 빠르게 영수증을 달라고 종용하고 이런 건들이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분들이 기부를 많이 하세요? 액수가 큽니까? 네. 액수는 좀 천차 남별인데요. 몇백만 원 이렇게 갑자기 전혀 몇백만 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천만 원 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대리로 기부해 주시는 내가 아는 사람이 지금 재판 중인데 라고 하면서 대리로 가족이 내주거나 아니면 심지어 변호사 사무실이 내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발견한 거에는 월 만 원 내는 이런 후원회원 방식의 정기 후원 방식으로 네. 천차만별인데요. 다 어쨌든 성의로 성의다라고 법원이 봐주는 이런 맹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여성단체에서는 그런 후원이나 기부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하세요? 네. 저희는 그 후원 모금의 어떤 윤리가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 목표와 방향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이 기부금의 수혜자들이 저희 피해자들이신데요. 그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 이런 것과 관련된 기부는 저희가 받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다 읽으셔야 기부를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되었는데 사실상 읽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겠죠. 막 스크롤만 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를 알고 저희한테 저희는 이러이러한 기관입니다. 라고 모든 후원자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설명 안 듣고 싶어해요. 그런 거는 사실 지금 바쁘다. 안 듣겠다. 이렇게 하고 빨리 기부금 영수증을 달라라고 여러 번 연락해서 종용하거나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좀 이상하다. 이거는 어떤 걸까라고 했는데 이런 사례가 많아서 알고 보니까 그냥 포털사이트에 성폭력이라고 치고 가장 빨리 뜨는 이런 기관에 그래서 저희는 모금윤리와 맞지 않습니다. 이 돈은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반성을 표하기보다는 진짜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을 드리면 어떤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왜 돈 준다는 데 마다하냐. 그런데 기부금은 다 그냥 좋아하는 거 아니었냐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상황까지도 반성의 상황까지도 되게 일방적이고 다급하게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저희로서는 화도 나고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상황입니다. 일종의 소송 전략의 하나인 건데 그렇게 구분할 수는 있겠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거액을 후원하고 보통 이제 영수증 같은 건 연말에나 필요한 건데 영수증 빨리 달라고 이런 사람이라면 좀 의심해 볼 수 있겠군요. 영수증은 사실은 기부금 영수증은 받으실 권리들이 다 있으시긴 한데요. 이런 악용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선의의 후원자와도 이런 대화를 앞에 장시간 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업무 방해적인 상황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에게만 후원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봉사당체 그리고 봉사시간 이런 것까지 무차별적으로 제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판사들 입장에서는 판사들이 처음에야 이 사람이 이런 반성의 뜻을 나타냈구나. 이렇게 해서 감경까지 해줄 수 있다지만 이게 오래된 관행이라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감경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한 3년 전쯤에 서울에 있는 법원에서 아예 단체명을 표기해서 이러이러한 단체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아 반성의 뜻이 있고 하여서 이것은 감경 요인이다 라고 아예 판결문을 명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해자들에게는 너무 명확한 이게 어필이 됐구나라고 하는 사례가 정말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이후에도 이런 수법들을 쓰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이거 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네. 가깝게는 감경 양형 인자 기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반성은 존재하는 거고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법원 행정처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성이냐 정말 이게 반성이냐 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할 때 가해자들의 가족들까지도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제출하거든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방적인 어떤 기부 후원금은 반성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각급 법원이 알 수 있도록 명시를 기준표에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피해자 상황이 어떤지 피해자가 생각하기에 본인이 지금 그 피해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법원이 그것보다는 매번 출석하는 가해자와 가해자 변호인의 말들을 더 가깝게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성폭력이라든지 어떤 범죄 피해자 관련된 사건을 판단할 때는 이 법정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지금 본인에게도 일상이 있고 가족이 있는 피해자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었고요. 결국은 이게 노지민 기자 진정성 진정성의 문제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과를 면제부로 지금 계속 주다 보니까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이제는 피해자 지원단체까지 괴롭힌다는 건데 재판부가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관행대로 하기보다는 법감정이라는 것도 있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보라는 의미를 좀 되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듣다 보니까. 진정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네. 다음 소식 어떤 거죠? 네. 오늘 정치권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일정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오늘 좀 잠시 후에 오전 9시부터 의원총회를 여는데요.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오늘 의원총회 결과가 앞으로 선거제 개혁이 될 수 있을지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이 자유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 합의에 따라서 공수처법이나 이런 몇 가지가 패키지로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걸 두고 좀 이견을 보이면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반발도 있습니다만 기소권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판사와 검사를 수사할 경우에는 기소를 할 수 있게 한다. 이쪽으로 조금 선회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타협안이 나왔군요. 네. 타협안을 낼 수 있을 거다.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만 유승민 의원이 앞서 이거 절대 안 된다. 밝히기도 했고 바른 정당계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채택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불확실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원총회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선거법 문제도 있지만 당의 운명과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 존치에 대한 얘기로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바른 정당 출신 최고위원들 중심으로 손학규 대표 보이콧이 좀 이어진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표결로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게 되면 반대급부적으로 좀 보이콧을 유지해왔던 지도부가 더 튕겨져 나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손 대표도 지도부를 향해서 다음 주에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굉장히 강대강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굉장히 화나는 소식이에요. 대기업들이 미세먼지 물질의 배출 수치를 조작했다. 적발이 됐습니다. 네. 환경부가 조사를 했는데 여수산업단지 안에서만 230여 곳의 기업들이 지난 4년간 무려 1만 3천 회에 걸쳐서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LG화학 그리고 한화케미칼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아요. 235곳인데요. 네 곳의 측정 대행업체와 공모를 해서요. 지난 4년 동안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해서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측정도 하지 않았는데 잘하고 있다. 이렇게 허위성적서를 발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결국은 미세먼지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우리 막 논쟁하고 있었는데 몰래 막 미세먼지를 내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어제 또 화나는 소식 화나는 소식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SK케미칼과 관련해서 또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망자를 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전직 대표가 구속이 됐는데요.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혐의 받고 있는 홍시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부의 시선 집중